자 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요 어제 있었던 서울공연의 티켓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어제 티켓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속상했는데 좀 위안이 되는 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장터는 어제 티켓팅에서 이명웅의 서울공연이 6회로 10만석 정도가 예매 예정이어서 지난해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만6천석이었어요 서울공연의 안콜공연이 3만6천이었는데 10만석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티켓팅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피켓팅은 피켓팅이지만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어제 이명웅의 콘서트가 1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역대 최대 트래픽인 370만이 동시에 몰려드는 거예요 서버가 다운되고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인터파크에 그동안의 트래픽 중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 안콜공연의 트래픽이 83만이었거든요 그거보다 4.5배가 늘어난 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4.5배의 많은 팬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자석수는 지난해 3만6천을 예매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이라고 하면 몇 배냐면 넉넉 잡아서 3배예요 표는 3배로 늘었고 몰린 사람은 4.5배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어렵죠 어렵죠 지금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해서 그러나 위안이 돼요 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쉬운데 안 된 것보다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져서 안 됐구나 어쩔 수 없다 다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많은 팬들이 위안이 되고 저도 위안이 돼요 어? 이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네요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터파크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것보다 더 많은 팬들이 몰릴 것 같아서 이 뭐 티켓팅을 앞두고 서버를 점검을 했어요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인터파크도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서버를 더 강화하고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파가 팬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4번인가 5번인가 가다가 서버가 장애가 일으켰으니 다시 도와라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좀 잘 준비 좀 하지 지난해 같은 경우도 83만이 몰렸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늦긴 했어도 서버가 다운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마비가 된,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이명웅의 파워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파크도 많은 팬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데비를 했는데도 이 인터파크가 예상했던 데뷔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팬들이 몰렸기 때문에 서버가 마비가 된 거예요 목통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이명웅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명웅의 파워는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의 83만의 트래픽에서 자 보도록 할게요 370만으로 늘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JTBC의 보도는 이명원 콘서트 최대 트래픽 광조보다 사이트 점검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사이트 점검을 좀 더 강화했어요 서버를 더 강화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의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실패를 했는데 이명원 콘서트 1분 만에 370만 트래픽 걸렸다고 한국경제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명원 콘서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티켓팅이 어려우면요 안표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서는 안표와의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강력히 대응하겠다 안표 뒷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책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래픽이 걸리고 표를 사기가 어려우면 안표는 가격도 높고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이 콘서트 안표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도 있고요 1분 만에 370만이 몰렸어요 와 대단합니다 상상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좀 위안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쉬운데 못했다면 좀 안타깝고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트래픽은 더 많아졌고 표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 표는 한 3배 가깝게 늘어났고 사람들이 몰린 거는 4배 4.5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어려운 거죠 당연히 더 어려운데다가 인터파크의 서버까지 다운되고 먹통이 되고 이런 바람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것도 아름다운 불편이에요 기분 좋은 불편이다 행복한 불편이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수가 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걸 수도 있고 보람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이 많아요 영웅시대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임영웅은 영웅시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를 꾸미고 하는데 그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렸다는 건 영웅시대의 자랑이고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케이팝의 성지 자 이렇게 체조경기장 육회도 부족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는 호남평양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트래픽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해요 섭섭해해요 사상 최대 370만 트래픽을 기록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새로운 역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제목의 스포티비 뉴스의 보도도 있었고요 자 대단합니다 임영 피켓팅 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게 차라리 쉽겠다 라고 이렇게 푸녀머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 만에 1분 만에 이게 많은 분들이 긴장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서 8시 2, 3분 전에 들어가야 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래픽도 1분 전후에서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막 눌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30분 후에 이렇게 370만이 몰린 게 아니고 1분만 말하자면 오후 8시 1분까지 370만 명이 동시에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고 목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표에 대해서 불법 거래 예매는 바로 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영훈 전후 투어 예매가 370만이 몰려서 전석이 1분 만에 이렇게 매진이 됐다는 안타깝지만 대단한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 부산이죠 그 다음에 대구고 대전 이렇게 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또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